우리는 참으로 많은 섬을 품고 있습니다. 어느 섬이 됐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죠. 하지만 섬의 매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. 섬 곳곳에 묻어있는 사람의 이야기. 그 이야기가 섬 곳곳에 스며들어 제각기 다른 빛깔로 빛을 바랍니다. 섬을 가서 놓을 수도 있고 섬마다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섬에 정착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정착을 펴줘야 합니다. 섬에 정착을 펴줘야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